안녕하세요. 레더놀이 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멀티플 체크 토트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죽에 붙이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의 안쪽 면에 붙여서 사용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가죽의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다른 가죽을 보면 겉면에 무늬가 있고 안쪽 면은 반질반질합니다. 가죽 안쪽 면의 바느질 구멍을 피해서 숫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1번과 2번 가죽을 구분하는 방법은 2번 가죽에는 자석 도트가 있습니다. 잘 구분해서 붙여주세요. 7번 가죽 2개와 8번 가죽 2개를 준비해 주세요. 7번 가죽을 8번 가죽 위에 올리고 3면의 둘레를 같이 바느질 할 겁니다. 바느질 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7배인 9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7번 가죽 2개를 각각 바느질 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 주세요.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1 2 3 4 5 6 7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에 알려드린 배수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저희는 가죽 색상과 구분하기 위하여 회색 실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반제품 패키지에는 가죽과 동일한 색상의 실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세들 스티치로 바느질 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서 통과해 줍니다. 실에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주세요.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7번 가죽을 8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구멍 위치를 맞춰보면 8번 가죽이 7번 가죽보다 양쪽으로 바느질 구멍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두 땀이 두 겹씩 대칭되도록 바느질은 7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과 8번 가죽의 세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위의 방향으로 두 땀을 바느질하고 다시 아래 방향으로 바느질하겠습니다. 아래 바늘을 8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과 7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주세요.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한 땀 바느질 되었습니다. 나머지 모두 새들 스티치 바느질 방법으로 진행해 주면 됩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8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위로 두 땀을 바느질했습니다. 이어서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겠습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두 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두 번 바느질한 실이 겹치거나 꼬여 있다면 바늘로 정돈해서 당겨주면 됩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두 땀은 두 겹으로 바느질 되었습니다. 마지막 구멍에서도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하면 양쪽 면이 모두 두 땀씩 대칭되어서 예쁘게 마감됩니다. 이어서 아래 방향으로 쭉 바느질 해주세요. 지금 배운 바느질은 포니 없이 바늘 두 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 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 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 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 됩니다. 바느질 할 때는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초보자도 예쁘게 바느질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 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 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 하면 됩니다. 두 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바느질 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의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겉면에서 보면 처음과 마지막에 두 땀이 두 겹으로 바느질되었습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실은 순간접착제를 이용하고 왼쪽 실은 라이터를 이용해서 마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오른쪽 실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실을 당기고 쪽가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순간접착제를 준비해 주세요. 순간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 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접착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 주세요. 순간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라주세요. 순간접착제로 마감한다면 주실을 모두 바짝 잘라서 마감하면 됩니다. 다음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왼쪽 실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쪽가위로 실을 조금 남기고 잘라주세요. 약 2mm에서 3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었습니다. 라이터를 켜고 가죽이 타지 않도록 천천히 실을 녹여서 몽글몽글해지면 라이터 뒷부분으로 눌러서 고정하면 됩니다. 구성품에 포함된 실이 왁스사이기 때문에 불에 녹아서 아래의 실과 접착됩니다. 라이터로 마감한다면 주실을 모두 조금 남기고 잘라서 마감하면 됩니다. 실 마감은 두 방법 중에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7번과 8번 가죽을 바느질해줍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7번 가죽을 8번 가죽 위에 올려서 7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해주세요. 위로 두 땀을 바느질하고 다시 아래 방향으로 바느질해줍니다.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세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저희는 라이터로 실을 마감하겠습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5번 가죽과 6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5번 가죽을 6번 가죽 위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할 거예요. 6번 가죽의 겉면 위에 5번 가죽의 안쪽 면을 맞붙이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5번 가죽은 자석 도트가 있는 면이 겉면이고 캡이 있는 면이 안쪽 면입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3배인 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보겠습니다. 구멍 위치를 맞춰보면 6번 가죽이 5번 가죽보다 양쪽으로 바느질 구멍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이 구멍은 레듬용으로 사용됩니다. 바느질은 5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과 6번 가죽의 세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아래 바늘을 두 가죽의 오른쪽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6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2번 가죽과 6번 가죽 그리고 8번 가죽 두 개를 준비해주세요. 두 개의 8번 가죽을 1번과 2번 가죽에 각각 하나씩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6번 가죽은 1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6번 가죽의 자석 포트가 있는 아래면을 위쪽에 놓고 1번 가죽의 겉면과 6번 가죽의 겉면을 서로 맞붙여서 이 부분을 같이 바느질합니다. 8번 가죽은 1번 가죽 사이에 넣어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1번 가죽이 8번 가죽보다 양쪽으로 바느질 구멍이 4개씩 더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1번 가죽 위에 6번 가죽의 겉면이 맞붙도록 붙이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8번과 1번, 6번 가죽 3겹을 같이 바느질하는 겁니다. 2번 가죽의 바느질이 더 간단함으로 2번 가죽을 먼저 바느질하겠습니다. 2번 가죽 사이에 남은 8번 가죽을 끼우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2번 가죽 양쪽으로 바느질 구멍이 4개가 더 많습니다. 자석 도트가 있는 가죽이 2번 가죽입니다. 2번 가죽의 안쪽 면과 8번 가죽의 안쪽 면을 서로 맞붙이고 2번 가죽 사이에 8번 가죽을 끼워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2번 가죽의 4번째 구멍까지 한 겹만 바느질하고 5번째 구멍부터 8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3배인 7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1번과 2번 가죽에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2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2번 가죽 한 겹만 3땀을 바느질 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 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바느질 해줍니다. 3땀을 바느질 했다면 다음 구멍에서 8번 가죽을 추가해줍니다. 두 가죽의 안쪽 면을 서로 맞붙이고 아래 바늘을 8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2번 가죽의 다섯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 해주세요. 2땀 정도 바느질하고 구멍 위치를 맞춰서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하고 바느질하면 바느질이 편합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 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두 가지 마감 방법 중에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저희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실을 마감하겠습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1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1번 가죽은 2번 가죽보다 6번 가죽을 하나 더 추가해서 3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먼저 1번 가죽과 6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고 5번째 구멍에서 8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 해줍니다.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한 겹만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줄 때 6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한 땀을 더 바느질 해줍니다. 3땀을 바느질 했다면 다음 구멍에서 8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 해주세요. 아래 바늘을 8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1번 가죽과 6번 가죽의 다음 구멍으로 통과합니다. 8번, 1번, 6번 가죽 순서로 바늘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어서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3번 가죽과 1번, 2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1번, 2번 가죽의 아래 바느질 선과 3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 할 겁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 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8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 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1번 가죽과 3번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놓고 3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구멍 위치를 맞춰보면 3번 가죽이 1번 가죽보다 양쪽으로 바느질 구멍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두 땀이 두 겹씩 대칭되도록 바느질은 3번 가죽의 세 번째 구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번 가죽의 세 번째 구멍과 1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면 옆면이 일직선으로 되어집니다.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주세요. 앞으로 두 땀을 바느질하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해주세요. 가죽을 뒤집어서 바느질하겠습니다. 위의 바늘을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3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으로 통과하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다시 위에 바늘을 3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만 통과해서 한 땀을 바느질해주세요. 다시 반대 방향으로 쭉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2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려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 해주세요. 모두 바느질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과 2번 가죽의 옆면을 같이 바느질 할 겁니다. 한 면을 바느질 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2배인 50cm 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 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 해주세요. 자석 도트가 있는 2번 가죽을 1번 가죽의 아래 놓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 주세요. 반대면도 동일하게 2번 가죽을 1번 가죽의 아래 놓고 바느질 해야 합니다. 2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 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 할 때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 바느질 해주세요.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세들 스티치로 바느질 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 해주세요. 한 땀을 바느질 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아래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 해서 위로 올려 줍니다. 4번 가죽을 위에 덮어서 바느질 하기 때문에 마감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쪽 가위로 두 실을 자르고 실을 마감 해주세요. 바느질 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반대쪽 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 해주세요. 2번 가죽을 1번 가죽 아래 놓고 바느질 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 은 4번 가죽 두 개를 1번 2번 가죽 옆면에 같이 바느질 할 겁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 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열대인 160cm 로 잘라 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 해야 하므로 실은 두 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 해주세요. 4번 가죽 1번 2번 가죽 의 아래 놓고 같이 바느질 할 겁니다. 두 가죽 의 구멍 위치를 맞추 었다면 반대쪽 을 집게로 고정 해줍니다. 두 가죽 의 두 번째 구멍 부터 바느질 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구멍 에서 위로 두 번 매듭 지어 줘야 합니다. 두 가죽 의 두 번째 구멍 으로 바늘을 통과 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 해서 위로 올려 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 주세요.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매듭 지어 줘야 합니다. 위의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 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 해서 위로 올려 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 주고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매듭 지어 줍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매듭 지어 줍니다. 위의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 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 해서 위로 올려 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 주고 두 번 바느질 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 하게 놓고 당겨 주세요. 위로 두 번 매듭 지어 준 모습 입니다. 이어서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 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 해서 실을 마감 하면 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 에 맞춰서 세들 스티치로 바느질 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 가며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라운드 부분 에서도 동일하게 4번 가죽 에 닿은 구멍 과 1번 3번 가죽 에 겹쳐 진 구멍 을 같이 통과 해서 바느질 하면 됩니다. 라운드 부분 은 한 땀 바느질 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 당기면서 바느질 해주세요. 직선 부분보다 실을 잘 당겨 주면서 바느질 해야 가방 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주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일대일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 하고 실을 잘 당겨 가며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마지막 구멍 까지 바느질 했다면 첫 번째 구멍 과 동일하게 위로 두 번 매듭 지어줍니다.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 에 같은 구멍 으로 통과 해서 아래로 빼면 위로 두 번 매듭 짓고 위에 바늘을 두 번째 구멍으로 통과 해서 안쪽 면으로 빼주세요. 안쪽 면에서 실을 마감 해줍니다. 라이터를 가죽에 너무 가까이 대면 가죽이 탈 수 있으니 주의 해주세요. 바느질 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한쪽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 해주세요. 4번 가죽을 2번 가죽 아래 에 놓고 바느질 해줍니다. 처음 과 마지막 구멍 에서는 위로 두 번 매듭 지어주세요. 한 땀 바느질 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 가며 튼튼하게 바느질 해줍니다. 모두 바느질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가방 윗부분 바느질 선을 한 바퀴 돌아가며 장식 바느질 해줍니다. 둘레 한 바퀴를 바느질 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열대인 200cm 로 잘라 주면 됩니다. 가방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 가운데의 큰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죽의 큰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두 겹 가죽의 큰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 나누 손잡이 장식 때문에 바느질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식 사이로 천천히 바느질 해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오른쪽 방향으로 바느질 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 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가죽이 겹쳐진 구멍에서는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 해야 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 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 해줍니다. 처음 바느질 시작했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큰 구멍을 기준으로 양쪽 으로 한 땀 씩 더 바느질 해줍니다. 위에 바늘을 큰 구멍에 오른쪽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주세요. 같은 같은 바늘을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고 다시 왼쪽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큰 구멍을 기준으로 양쪽에 한 땀씩 두 겹으로 바느질 되었습니다. 안쪽 면에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가방의 조립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끈을 가방에 연결하면 됩니다. 가방끈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가방의 양쪽 오링에 가방끈의 개고리를 체결해주세요. 이렇게 멀티플 체크 토트백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